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고 짐승을 탄 여자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천사가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다섯째,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64일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쏘더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쏘드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드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쏘드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제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쏘드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드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다에 쏘드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드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여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이일 후에 타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루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 또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루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리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중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옷감이여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여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여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감남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여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미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세 가지 환상에 이어 이제 마침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천사들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은 이전의 일곱나팔 재앙과는 비교가 안되는 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든 왕국을 의미하는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곧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에 담긴 모든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성도들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특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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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